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향 오늘 아침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TV 요즘 오늘의 주식시향 빠른 시간 안에 로딩하고 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아침 시향방송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 장중에 좀 보시기 힘들다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은 뭐 얼마나 자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시향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이어서 계속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한 이후에 폭락이 나왔구요 그리고 여기 라인 코스피 기준으로 2450 라인과 2400 라인 중요시지 선이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어저께 정말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 저는 수요일 오늘 타이밍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어저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중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여기 라인 정석적으로 지켜줬다 그렇다면 오늘 반등 시도 나올 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코스피는 낙폭이 너무 크고 상승해도 흔들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낙폭을 만회는 고스닥이 더 재빠르게 만회를 했는데 고스피는 아직까지 만회할 수 있는 폭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고스닥보다는 그리고 직장인 위주로 저 방송을 많이 듣기 때문에 주식 초보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장중에 재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 경험이 많지 않다면 고스닥은 좀 위험하다 싶어서 요즘 최근에 또 제가 새롭게 로딩하고 있는 컨텐츠 있는데요 닥터케이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에 이마트와 한국금융지주 제가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여기 2460라인 돌파 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2500대에서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그 이후 눌림목초도 이 라인 지켜야 됩니다 2460라인 지켜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로 양봉을 시현하면서 팔아주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동참하면 더 좋은 현상이 있다 더 좋다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야간 시장에 상당히 지금 외국계가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선물을 야간선물 시장에서 대폭 외국인이 순매수 그러니까 환매수 해 준 게 보이거든요 자 오늘 미국 시장 다우존스 자 요즘 끝내주죠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전에 참 이게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징조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진금성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도 꾸준히 상승해 줄 때는 적당한 종목사도 잘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자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갈 겁니다 그게 그것이 차별하거든요 자 어저께 낙폭가대에 따른 지지선이죠 이것도 자 이런 부분도 잘 익혀놓으십시오 눈에 나중에 자동으로 놓습니다 거의 121선의 지지를 받고 중고점이죠 지지를 받고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반등 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여기를 통과하는 60일을 재빠르게 돌파하는 죄송합니다 60일에서 재빠르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바로 대밀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혼조세 계속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독일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약간 비슷하죠 자 유럽 별로 안좋다 그랬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했으니까 앞에 돌려보시면 다 놓을 테고요 자 그래서 독일은 반등을 재빠르게 같이 해줘야만 추세 돌릴 수 있다 자 어저께 뭐 상당히 낙폭이 컸을때 니케이도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빠졌었고요 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저께 낙폭이 좀 심했던 부분 반등 시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이 어저께 코스닥 아 코스피이 좀 사줬죠 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양쪽 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겠죠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동안 물려있던 코스닥에서 고점돼서 부었던 고점에서 물렸던 개인들 일부 물량 출해 나오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제 전략이 그거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 개인들이 놀라서 던지기 시작하면 받아준다 수요일이니까 자 어저께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장이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2개월 정도에 12월 25일 이후 작년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순매수 추위 보시면 외국인 자 치수 상승할 때 사줬는데 기관 외국인 사줬는데 외국인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자 치수 폭락했습니다 누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매도가 더 많다는 거죠 코스닥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치수 상승할 때 외국인 좀 사줬었는데 외국인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자 같이 빠지죠 자 외국인 누적적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선물을 볼까요 선물 매도 기조에 있다가 이 부분은 현물 확대에 따른 해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같이 선물을 환매수 강하게 해주니 치수도 동반 상승했었는데 자 저점 부위까지 그러니까 매도를 극대화했던 지점까지 지금 매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 완전 폭락했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어 주식을 하신다 하더라도 선물 옵션 모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재밌는 거 보여 드릴까요 자 나중에 장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향에서 제가 분석했던 옵션 가격 추이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자 닥터케인은 이렇게 맞춤형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콜옵션 보십시오 자 외국인이 사고 있죠 자 왜 사겠습니다 왜 사겠습니까 지수 왜 폭락하는데 자 이것은 푸드옵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푸드옵션 계속 사주다가 지수 폭락하잖아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차익실현 행거거든요 앞전 방송 보시면 나와있지만 미국 급나갈 때 푸드옵션 여덟배 났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에서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니까 그것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푸드옵션 꼭대기에서 오늘 같은 날 뒤늦게 그러니까 어제죠 뒤늦게 하라 가는 거 보고 푸드옵션을 매수를 하는데 그것도 가까운 데 있는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옵션 만기일에서 외가격을 만약에 접근했다 밑으로 푹 빠질 수도 있어 보이니 가격이 싼 외가격을 접근했다 거의 반토막 이상 70% 80% 이상 깡통 나는 날입니다 자 끊지 못하고 오늘까지 미련 부리면 거의 깡통이죠 반등해 버리니까 푸드옵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콜옵션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전 예상합니다 이거 내일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수 폭락할 때 3일 동안 외국인은 샀습니다 콜옵션 콜옵션은 어떻게 수익 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수 상승에 수익 나거든요 물론 여기 인근에 매도 해놓은 거 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콜 매도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 나거든요 자 매도를 늘어놨는데 지수가 빠졌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환매수의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자 신규 포지션 구축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판단했을 때는 지수 반등에 별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것은 콜옵션이 있구요 푸드옵션 보시면 던지고 있죠 지수 폭락하면 푸드옵션 어떻게 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 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7배 8배 먹는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쭉 사왔죠 그죠 푸드옵션 자 하방에 해칭 대비해 놓은 거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여기 비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푸드옵션 매도는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수익 나거든요 이해되시죠 빠지지 않으면 수익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도 수익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수 반등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깨워 맞추기가 아니라 분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치를 가지고 해드리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도 자 파생시장과 연계된 주식시장 분석법 주식기초강의에 보면 나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옵션 전략 이런 부분들 주식기초강의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참고로 하시고 돌려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400 지지하고 코스피 그 다음에 800 라인 지지하면 코스닥 자 당장은 큰 무리 없다 다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요동을 칠 수 있으나 금요일 그 다음에 주초반 까지 반등시도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조언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추석 구정연휴 때 길게 포지션 가지가지 않으신 분들은 짧게 짧게 대응하신 분이라면 외국 시장의 또 변동에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짧게 들어가셨던 거는 다 차익 실현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어 닥트케이라면 어 어떻게 할 것이냐 종목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린 거 있으니깐요 이마트 한국 금융지주 이 종목이 궁금하다 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